저거 뭐야? 거기 뭐야? 출근하는 겁니다, 팀장님 우리 회사는?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서 딱 맞는 분한테 맡겼지 아버지께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한수그룹을 이끌어갔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능력이 좀 모자라요 조금 여러분들이 밑에 빠를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, 강력을 수입니다 네? 사건이요 가 아주 흥미진진하구나 검정이요 네?